1.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1. 경직성의 감소 2. 내양성의 감소 3. 유대감의 감소 4. 의존성의 감소 5. 조심성의 감소 정답은 3. 유대감의 감소 2.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 세대간의 소통을 줄인다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획일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시설중심의 돌봄서비스로 개편한다 5. 부양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정답은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방법은 1. 욕구평가 2. 자가평가 3. 총괄평가 4. 형성평가 5. 효과평가 정답은 1. 욕구평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4. 전체제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5.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정답은 3.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의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 노인외료서비스 2. 노인건강관리사업 3. 독거노인보호사업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정답은 2. 노인건강관리사업 6.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창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의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7.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관찰자 2. 상담자 3. 옹호자 4. 정보전달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5. 숙련된 수발자 8.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약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 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3. 자기 방임 9.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2. 주간보호센터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정답은 5.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10.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노인복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정답은 3. 산업안전보건법 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앞말을 해달라고 조르기 1. 사회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위계적 성희롱 5. 육체적 성희롱 정답은 3. 언어적 성희롱 12.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호를 사용하였다 4.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정답은 4.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13.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나는 70평생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1.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2.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3.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4.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드릴게요 5.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5.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14.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복지용구를 대여해준다 2.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3.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4.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5.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로 꾸짖는다 2.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3.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정답은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16.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2.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4.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5.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정답은 1.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17.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정답은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18.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배출을 돕는 방법은 1. 해열제를 투여한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19.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1. 골수염 2. 골다공증 3. 고련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 퇴행성 관절염 20. 보갑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3.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5.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1.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 비만 2. 피부 건조 3. 면역력 저하 4. 혈액순환 장애 5. 신장 기능 저하 정답은 3. 면역력 저하 22.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4.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5.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정답은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23.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는 1. 손발톱이 얇아짐 2. 머리카락이 굵어짐 3. 피하지방이 증가함 4.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함 5.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증가함 정답은 4.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함 24. 손해가 손상된 뇌졸증 대상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빈맥 2. 안구 통증 3. 전신마비 4. 균형감 상실 5. 기억력 장애 정답은 4. 균형감 상실 25.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큰 소리로 대화한다 2.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가족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5.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정답은 4. 가족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26.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결액 B 단백질 섭취 제한 2. A 폐렴 B 수분 섭취 제한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4. A 심부전 B 수분 섭취 권장 5. A 갑상선 기능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27.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골밀도 증가 3.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 근육 피로도 감소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정답은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28.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3.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4.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5.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정답은 2.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9.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2.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3. 뇌졸증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5. 질본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정답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30.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 인삼 2. 루테인 3. 리놀렌산 4. 프로바이오틱스 5. 오메가3 지방산 정답은 1. 인삼 31.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홍역, 풍진 2. 폐렴구균, 결핵 3. 인플루엔자, 백일해 4. 파상풍, 디프테리아 5. A형 간형, 대상포진 정답은 4. 파상풍, 디프테리아 3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3.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정답은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33.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대명보고 3. 서명보고 4. 수시보고 5. 원격보고 정답은 3. 서명보고 34.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4.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5.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5.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5.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인종적응 단계는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우울 5. 타협 정답은 2. 분노 36. 신체 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2. 코추를 잡아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3. 지금 마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4. 화장실에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병기를 쓰면 좋겠어요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정답은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할 때 편안한 자세를 잡도록 돕는 방법은 1.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힌다 2. 상체를 세운 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3.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4. 침상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8.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4.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5.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2.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9.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루약은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2. 알약은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3. 귀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둔다 4. 안영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5. 물약은 주사기에 1회분씩 나누어 보관한다 정답은 4. 안영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40. 귀에 영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41.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4.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3.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4.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5.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정답은 2.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43.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3.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4.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정답은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44.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1. 아랫배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조절한다 4.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5.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정답은 5.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2.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3.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정답은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6.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의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정답은 4. 47.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2. 방수포를 머리 부분에 깔아준다 3. 샴푸에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헹군다 5.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정답은 3. 샴푸에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8.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1.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3. 발톱깎이로 각질을 제거한다 4.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5. 하루에 3번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해준다 정답은 4.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49. 스스로 세면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1.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2.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3. 면봉으로 귀 속의 귀지를 닦는다 4.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 입, 코, 귀, 눈, 목의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2.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50.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1. 수액 오른팔 왼팔 2. 수액 왼팔 오른팔 3. 오른팔 수액 왼팔 4. 오른팔 왼팔 수액 5. 왼팔 수액 오른팔 5.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정답은 5.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6.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7.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8.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9.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10.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정답은 4. 가 라 다 나 마 53.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정답은 54.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5. 보행벨트를 이용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정답은 1. 56.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5. 바닥 끝의 고무 상태 57.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욱물로 헹군다 4. 흡인기의 고무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5.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3.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욱물로 헹군다 58.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2.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렌지를 켠다 3. 물에 젖지 않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한다 4.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5.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정답은 5.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59.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건을 선반 위에 올린다 2.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5.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60. 수확한 뒤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1. 딸기 2. 망고 3. 수박 4. 포도 5. 블루베리 정답은 2. 망고 61.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1. 고체온증 2. 야간 수면장애 3. 엉덩이 부위 욕창 4. 호흡기 점막 건조 5. 겨드랑이 피부 발진 정답은 4. 호흡기 점막 건조 62.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2.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3.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정답은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63.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물은 예쁜 유리컵에 담아준다 2.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3.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대준다 4. 졸려할 때는 식사를 천천히 준다 5.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정답은 2.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64.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 방안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준다 4. 노출된 온수파이프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놓는다 5.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전화기를 둔다 정답은 3.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준다 65.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계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5.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계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66.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죠? 2.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5.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67.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3. 침대 옆에 걸어도 노까지를 치운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정답은 3. 침대 옆에 걸어도 노까지를 치운다 68.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정답은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69.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은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70.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2.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3.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4.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말한다 정답은 4.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71. 냇물 소리나 새벽 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 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공감력 증대 2. 계산력 증진 3. 억제력 향상 4. 진압력 강화 5. 친화력 확대 정답은 4. 진압력 강화 72.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2.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한다 3.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4.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5.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73.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 있으래 그래도 밖에 나가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1.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2. 오늘 하루는 그냥 누워서 쉬세요 3. 혈압이 높으니 누워 계시는 것이 안전해요 4.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는 게 좋겠어요 5. 밖에 나가셔도 되는지 간호사에게 물어볼게요 정답은 1.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74.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문화생활 같은 거 못해 시간 때울 거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거지 요양보호사 그럼 우리 함께 재미있는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갈까요? 1. 소일활동 2. 운동활동 3. 자기개발활동 4. 사교오락활동 5. 종교참여활동 정답은 4. 사교오락활동 75.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2.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3.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4.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5.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정답은 4.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76.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시각장애 2. 운동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결핍장애 정답은 3. 이해력장애 77.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 5. 78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설사로 복통이 있는 경우 2.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3. 못에 발을 찔려 피가 나는 경우 4. 발목을 접찔려 통증이 있는 경우 5.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정답은 5.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79.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아빡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4. 라 80.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정답은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